자 하나 둘 다소 짠 안녕하세요. 공치는 춘식입니다. 오늘 또 열심히 일하고 스킬에 맞습니다. 오늘은 스카이뷰에서 랍에 도착하고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자, 3번을 파파이 승인하십시오 레디 레디 뒷번은 꽉 이랬습니다 아, 드라이버 맞는데 아, 안돼 레디 자, 멀리 가, 멀리 가 내리버 타고, 멀리 가 자, 멀리 가 자, 멀리 가 자, 멀리 가 네, 멀리 가 수인하세요 세리버 타고 아, 멀리 가 세리버 타고 세리버 타고 세리버 타고 레디 세리버 타고 올라가면 가요 컷! 오! 나쁘지 않아 좋아 힘을 차지 좌측으로 한 클럽 정도 왔습니다 레디? 좌측 클럽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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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만족합니다 자 파프콘 스윙하십시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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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lsk rain persuaded calm 강아 Frozen dr 오! 럿 럿 가 긴 연주 콩 액 며 You 12개 레디 펑크 펑크입니다. 편하게 해주세요. 펑크 레디 러브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스윙하세요. 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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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6번 화이트 자 6번 화이트 자 6번 화이트 자 6번 화이트 레디 자 잘 갔죠? 살았습니다 살았으면 됐죠? 러브 몸에 힘 빼고 천천히 수행하세요 레디 러브 거리 확인하시고 스윙하세요 레디 레디 몸에 힘 빼고 천천히 수행하세요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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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맛 나지만 바람은 감안하세요. 오르맛 감안하세요. 레디? 오른바에 하나 했습니다. 자 9번을 합포 승인하십시오 오르발레리 빛바람이 불어오니 참고하세요 레디 자 멀리만 가 멀리 멀리 자 물컵에 최대한 붙여보세요 레디 오케이 한번 갑시다 뿜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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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어뿜어 뿜어뿜어 주 TAG 뿜뿜어 붜뿜어 이게 좋네요. 그래도 잘 갔어요? 살면 돼. 카트 맞아요. 그렇죠. 한 번 더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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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뭐야, 이거. 61 스피드에 283. 편하게 술이나세요. 레디? 사이즈가 나. 와, 이거. 뭔지 없네, 오늘. 레디? 가르쳐! 자, 둘 껍질이 돼. 레디? 콜컥 중앙에서. 일근창. 레디? 레디? 우측, 세 컵. 우측, 세 컵. 레디? 제발! 렛츠 버디! 자, 15번을 파슬리. 스윙하십시오. 바람 보시고 준비되시면 스윙하세요. 레디? 차, 나머지. 어, 잘 갔어, 이거. 잘 갔어, 잘 갔어, 잘 갔어요. 잘 갔어요, 잘 갔어요. 멈춰! 그렛츠! 서비가 나갔어. 나이스 버디! 자, 16번을 파슬리 하십시오. 레디? 슬라이스 바람이 강하니 참고하세요. 레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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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 플라 Clemeter 레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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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, 룰 Sophie 월, 월으로 세 팀 자, 좋다. 차라리 이겨라. 러브 설마, 설마, 뇌마 마따른 보세요. 레디? 와, 이건 좀 어려운데? 조시만 봐. 내가 조시만 봐. 아, 조시만. 러브 스윙 준비하세요. 레디? 네, 붙이셨어요. 스윙 준비하실게요. 풀컵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한 컵 보세요. 레디? 오! 이거 하바라씩? 자, 17분은 하바! 스윙하십시오. 레디 레디? 아빨마로 허리가 짧을 수 있습니다. 레디? 아 여기가 손이 나 오 살 떨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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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이 나세요 레디 레디 가까이 가까이 그렇죠 풀컵 바로 보세요 레디 레디 어렵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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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 3원도 와우 이렇게 신것에 비해서 스쿠아를 진짜 잘 넣었습니다 3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맞고 여러가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2름도 했고 기문도 스쿠아도 됐고 이러면 된거 아닙니까 너무 즐겁게 쳤습니다 뭐 골프가 늘 잘되지 않습니다 항상 슬럼프도 있고 뭐 안될텐도 있고 하지만 그 그날 그 실력에 맞춰가지고 즐기시면 즐거운 골프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쳤고요 다음주에 더 멋진 모습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즐겁게 하세요